레스피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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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서코치님이 제일 먼저 픽했던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진동민 서코치입니다 오늘은 중압끼라면 여자야 부터 레프를 뽑는 무선연소 중에 한번 보시고 오늘 피칭하는 모습으로 원포인트 레스피션 하면서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한 스피션 연한 스피션 연한 스피션 연한 스피션 연한 스피션 지금 보시면 지금 무력은 1년? 1년 정도 그래서 초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쓰는게 좋으시면 처음부터 조금씩 손을 딱 잡았고 지금 여기 지금 아 이제 이렇게 저거 눌러 그러게요 2, 2, 3, obviously 20, 20,asst 자기가 다시 힘을 최대한 바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왼쪽 팔을 바깥에 대기하니 약간의 안쪽 그리고 동영판을 바깥에 대기하시는데 틀어놓고 동영하면 서번도 해보십시오 왼쪽 팔을 무릎에 대기하십시오 곧 Written 琥짜 쪽 iend 스무 삭 chien 해외 2, hop 기숙학 우리 드래을 많이 뽑아주시고요 이게 여제하고 종교의 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버킷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거 한번. 네. 몇 시까지 신나? 네.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